시간 날 때 전화 주세요. 시간 날 때 전화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겠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렇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것을 10분 이상 버티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何回言ったらわかる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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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는 어땠어요? 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며칠 전에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립다. 그녀는 그녀가 그립다. 그녀는 그녀가 그립다. 그녀는 그녀가 그립다. 지금 점심 먹어서 배고파. 그녀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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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그 선물에 감동했다. 나는 그 선물에 감동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나는 그 선물에 감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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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論に入り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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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ディソ先を どこで買っ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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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ンオクボエヌンをとっけがやハプニカ シンオクボエはどうやっていけばい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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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ルリジアンゴナブルピルヨハンバンボクイアニダ 遠回しではないまたは不必要な繰り返しではない 遠回しではないまたは不必要な繰り返しではない イルボンをチョボジェイゲムンヘッカルリンダ 日本語初心者には紛らわ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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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ングムハシンジョムイプシモンムンイジュセヨ 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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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運エムン11ゲーサムシルイータ 2階には11のオフィスがある 2階には11のオフィスがある ガムドクガンウンモブンサムシルールガムドクハンだ 監督官はすべての事務所を監督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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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ムンジャシンイフェサルルギョンヨンハルマンクムチュンブンハンビジュニスガムガクールが事後いた 彼は自分の会社を経営するのに十分なビジネスセンスを持っている 彼は自分の会社を経営するのに十分なビジネスセンスを持っている グムンジャンオプールシルオハンだ 彼は残業が嫌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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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ムンジャンオプールガクールルオハンだ 彼は新しい仕事に就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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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しいキャビネットが必要であることに同意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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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モデンジクオンドルーンセロウンジョンチェクエヒョプ力ハンだ 全ての従業員は新しい政策に協力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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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ドルーンオフ西カジド着ハジアンあった 彼らは午後2時まで到着し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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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てのキャンプ客は次のアイテムを持ってくる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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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ムンちゃんがクールボゴイだ 彼は窓の外を見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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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グイジョウウングミョガドマインビジュニ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オプールドゥンゴッティだ 彼のアドバイスは彼女が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授業をもっと受けること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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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生は生徒に自由に話すように勧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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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を読むと眠たく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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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교에는 축구팀이 있다. 우리는 일요일에 해변에 갑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갑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갑니다. 과정을 마치면 증명서가 발송됩니다. 나는 바다 소리가 더 좋아요. 나는 물음이 좋아합니다. 나는 물음이 좋아합니다. 나는 물음이 좋아합니다. 사장은 부재중이다. 사장은 부재중이다. 사장은 부재중이다. 파티가 끝났을 때 내 여동생은 이미 떠났었다. 파티가 끝났을 때 내 여동생은 이미 떠났다. 파티가 끝났을 때 내 여동생은 이미 떠났다. 파티가 끝났을 때 내 여동생은 이미 떠났다. 파티가 끝났다. 나는 내년 12월까지 6년 동안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파티가 6년 동안 공부하고 있을까? 私は来年の12月までに6年間勉強しているだろう。